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한국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남한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주간 매매가격지수 조사에 따르면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한 시기는 딱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2017년 8월에서 9월이 있고요. 그 뒤로는 2018년 11월에서 2019년 6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3월에서 5월, 딱 이렇게 3번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락 구간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던 시기와 겹쳐지는데요. 당시 시장 상황은 잠시 하락세만 있었고요.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 집값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면서 4번째 하락기를 맞을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네트워크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좋은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부터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경기도 구리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서울과 완전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 접근성이 훌륭한 곳이죠. 그래서 구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주택인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경기도 교문동은 한강과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라고 해도 강안이 아니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주변에는 이미 대학병원이라든가 구리시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모두 메인도로에 있어서 그 주변에 인접해 있고요. 또 하나는 녹지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숲세권에 놓여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문동 다세대주택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전철을 이용하지만 여기 지금 현재는 경희양원성, 경희중앙성, 양원역에서 또 내지는 중앙, 중량 IC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53.48, 우리가 분양면적은 71.57이라고 봤을 때 4층 건물입니다. 여기서 3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쓰리 룸이죠. 욕실 2개, 거실, 주방.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아마도 강남에 있는 건물 못지않은 그런 모든 실내, 실내가 갖춰져 있고요. 중공이 12월 달에 예정입니다만 지금 조금 늦어져서 1월 달에 중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9천입니다.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하고 좀 더 틀리게 외관을 더 멋스럽고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최상의 건물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하 주차, 지하는 지금 현재 기계실과 엘리베이터입니다. 4층 건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13인승에 아주 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보시고 여기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고도 높지도 하지만 120%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넉넉한 주차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게 실내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에 쓰리 룸이라고 그랬듯이 71진 없는 제곱미터이듯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에서부터 거실에서부터 모든 게 다 굉장히 널찍하게 지금 갖춰져 있어서 온 가족이 살아도 굉장히 넓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방이 3개입니다만 이 방 3개가 룸 3개가 모두 넓습니다. 이렇게 침대와 또 화장대와 모든 부분 또 수납공간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가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2개이긴 합니다만 이 화장실 2개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져 있고요. 쓰리 룸의 다세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풀옵션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 2개 시스템으로 모든 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가고 인덕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실내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침대 하나 갖고 들어가면 생활이 그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이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이 대가족이 살아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갖춰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문동의 신축 건물인데요. 여기 보니까 일단 겉모양부터 대리석으로 아주 눈에 띄게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간도 참 넓다는 거죠. 아래 보시면 주차 공간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내부 들어가 보시면 아주 널찍한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넓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곳의 완벽한 공간들, 고급스러운 자재와 함께 완벽한 옵션들이 든든하게 또 채워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건물에 대한 아주 특장점들 챙겨봤는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더 좋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호재까지 좀 챙겨볼게요. 자, 입지 여건과 호재 한번 챙겨주시죠. 네, 입지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서울과 경기도의 지도를 놓고 봤었을 때 경기도 구리시 겸운동은 그야말로 한강다리를 지나서 바로 고독대결하든가 암사대결을 바로 건너면 천호대결을 지나면 거기에 자동차로 한 5분 정도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강변에 걸쳐있는 강남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지금 현재 구리역에서 또 내지는 양원역에서 이용을 합니다. 경의중앙선을 갖고 하지만 여기에서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계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춘로를 봤었을 때 차를 타고 이용하면 상봉동까지 5분이면 닿을 수 있고 구리역까지 세정가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빠르고 전철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이곳이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 갖춰질 것인데 자동차 이용했었을 때 우리가 경춘도로고 또 내지는 국부간선도로 또 내지는 수도권 제일순환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강남까지 삼성역까지는 20분이면 올 수 있고요. 또 신사동까지는 35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입지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구리, 겸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은동은 이미 구심의 도시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신도시는 많이 갖춰져 있어서 신도시, 신도시 이 위에는 우리가 별래신도시라든가 다산신도시라든가 갈매신도시라든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권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거든요. 아울렛이라든가 농수산물도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전을 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도 여기는 상가의 굉장히 깨끗한 그런 시장으로 또 형성이 될 것이고 시청, 대학병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차박이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만 캠핑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 슈비 별도로 있어서 모든 생활의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구리역에 가면 백화점과 아울렛 모두 갖춰져 있다는 생활의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는 지금 계속해서 개발 호재가 아주 뜨고 있죠. 개발 호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언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발표가 나서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공을 앞둔 거는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만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 두 번째는 8호선 지금 현재 별내선입니다.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를 놓고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에서부터 미래 신도시를 거쳐서 석천호수를 거쳐서 잠실까지 와서 잠실에서 지금 암사동으로 해서 8호선이 별내신도시까지 갑니다. 신도시에서 지금 진접에 4호선까지 가는 연장하는 4호신까지 만날 수 있는데 이 8호선을 타고서 모두 4호선 이용할 수 있고 2호선, 8호선, 9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완공 목표를 놓고 구리역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의 한강 대리가 31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목표를 놓고 지금 현재 다리가 또 하나에 들어가는데 고독대계라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1단계, 2단계인데 2022년도에 1단계가 지금 현재 계획이 있고 2단계는 2025년도까지 세종시에 지금 현재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리가 거의 한 80% 이상의 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개통 예정에 있는 부분이라면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고독에 지금 현재 완스톱을 논다면 5분이면 이곳에 충분하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교리, 구리시, 겸문동은 서울권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또 하나는 발표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왕숙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을 지금 현재 한참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교문동에도 구리시에도 어우러서 가고 있는데 어우러서 가고 있는 것은 8호선 또 내지는 9호선이 왕숙 신도시까지 가면서 4호선 진도까지 가게 되어 있죠. 하나는 더 추가를 한다면 4호선까지 같이 갈 수 있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6호선입니다. 6호선은 지금 현재 신내까지가 오고 있습니다. 신내동까지 오고 있지만 이걸 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농수산물을 거쳐서 다산까지 오고 있는데 다산에 지금 현재 구리까지 6호선도 오거든요. 6호선이 와서 지금 현재 마서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6호선, 8호선, 9호선 또 경희중앙선 여기에 망우역에 GTX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4통 8달 전철망 또 내지는 고속도로망 또 내지는 대중교통 우리가 일반 도로망이라면 앞으로 강남에 30분이면 충분하게 올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시내 접근성까지 시내 중심까지는 20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교문동 구리시에는 지금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구리 겸운동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지금 현재 인창이라든가 수택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한참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죠. 더불어서 겸운지구도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1지구, 2지구 지금 현재 올해 8월 달에 공공재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엮어서 보면 겸운지구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거의 한 6천 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가 신도시급이 들어가고 수택지구에도 지금 현재 3천 세대가 넘고 인창지구에도 지금 3천 세대가 넘는 게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하여 발전할 수 있는 구리시는 아마도 놀라울 정도의 그렇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한강변에 마지막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지금 새롭게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자그마한 구리시가 변신을 해서 아마도 한암시까지 더 클 수 있는 그런 구리시 겸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훌륭한 곳이고요. 인프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재들 지금 보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지하철 연장되고요. 고속도로가 더 뚫리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대문고 재정비 사업부터 해서 한강 다리까지 놓인다고 하고 너무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구리시 교문동의 가치는 앞으로가 더 기대를 해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구리시 교문동일 때 만들어진 이 신축주택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어떻습니까? 구리시 다세대는 지금 현재 여기가 1지구, 2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2지구는 지금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 2주가 아마도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2지구 같은 경우는 회사까지 정해져고 분양가까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1지구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입니다. 1지구는 지금 3천 세대가 넘는 세대이기 때문에 25층에서 2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층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1지구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라고 보시고요. 예상 매매가는 4억 9천이고 임대가는 3억 9천입니다. 해서 실투자 금액은 1억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이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서울 도심을 관통해 지나는 1호선 독산역인데요.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금천구는 남부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데요. 자 대표님 독산동은 쥐벨리로 유명한 곳이죠.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독산동이죠. 평가받고 있는 독산동 옆으로는 지금 현재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요. 또 여기서 독산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녹지가 환경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독산동인데요. 여기에 서울 테마 산책길까지도 지금 현재 그 독산의 자락길로 접근을 용이해서 도심 속에 풍부한 그런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독산동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산 자연공원, 금천체육공원 등 녹지가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테마 산책길인 독산 자락길로도 접근이 용이해 복잡한 도심 속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는 독산동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은 개발에 물결이 부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재생시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천구청역국은 대규모 복합개발과 더불어 일대의 대형병원 건립 등의 호재가 겹쳐 새롭게 변모할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의 호재도 지나칠 수 없죠.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안산과 시흥, 서울 여의도를 잇는 대규모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이 지나는 금천구는 서울 중심은 물론 수도권 외곽으로 진출입이 용이해 사통펠달 교통망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남권 생활, 문화, 교통의 중심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는 서울 서남부권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죠.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는 곳인데요. 금천구 독산동의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금천구 독산동은 그동안에 금천구 자체가 저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뜨고 있는 그런 금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산구 오피스텔은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도심권에 오피스텔이 한참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천구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독산역이고 신안산선 독산역에서도 인접해 있는데 도보를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지금 실생 면적이 1.5룸에 41.3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해서 모조 49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2022년도 내년도 1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지금 한참 공사 내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2억 3,500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요즘에 독산동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금천구 또 내지는 구로구라고 하면 외국인들로 많이 있는 그런 주택이지 않나 하지만 요즘에는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한국인들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거든요. 앞에는 도로가 10m 도로이기 때문에 왕복을 해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차선 앞이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지상과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게 되어 있다고 보시고 1.5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과 룸이 구분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으로 모두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자재 자체도 굉장히 좋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회사의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니까 신축으로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10층 가까이 올라가는 높이 거기 안쪽에 있는 공간의 어떤 위치까지 그리고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옵션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든든한 풀옵션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까지 좀 이렇게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천구 독산동을 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지 입지 여건과 또 호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와 호재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는 현재는 1호선 독산역에서 가야 됩니다. 1호선이고요. 그 옆에는 7호선 가산디지털이죠. 독산에서부터 가산디지털부터 구로디지털까지의 인구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2호선은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2024년도가 되면 신독산 아주 고속화 전철이죠. 고속화로 되어 있는 이 전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10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로 이용하면 우리가 서양고속도로 첫 번째는 강남순환고속화도로로 이용을 하게 되죠. 또 내지는 제의경부고속도로, 수원강명고속도로 고속도로로 내지는 고속화도로, 간선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40분, 50분 걸렸던 그런 부분이 시내 접근해서 온다라고 하면 10분이면 올 수 있게끔 교통망은 4통 8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마만큼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 학군과 산업단지가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서울 디지털이라든가 또 내지는 디지털 2단지라든가 진짜 1단지, 2단지, 3단지로 놓고 봤었을 때 구로라든가 독산이라든가 놓고 보면 이곳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거의 지금 현재 16만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만, 기업체의. 그만큼 이곳은 1인 이유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요즘에 1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거의 40%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개념,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올해 개통이 됐죠. 성산대교에서부터 지나서 지금 현재 서양고속도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지하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출발을 하면 독산동까지 10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또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도 지금 독산동에는 지금 굉장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진출입을 하는데 지하 지금 현재 차도를 지금 이곳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하면 서부간선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기업체의 출입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천구는 지금 현재 한참 떠오르는 색별과 같은 금천구 독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기업체 3만 개가 넘는 기업체가 금천구에 있고 독산동에만 봐도 거의 3만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금천구 도시개발로 인해서 10만 명이 넘게끔 도시개발과 또 내지는 우시장과 이렇게 해서 어우러서 개발을 한다면 2025년도까지 많은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이곳에 또 공군부대가 있죠. 많은 10년을 넘게 지금 현재 낮아있는 공군부대입니다. 독산동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지금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여기도 신도시급이 들어갑니다. 신도시급과 또 내지는 산업과 또 여기에 지구지정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아주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지저분한 그런 지구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이렇게 우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군부지라든가 여기에 또 대한전선부지까지도 이전을 해서 종합병원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지금 종합병원이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큰 병원이 대형병원이 걸림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금청구청역계는 복합개발이 진행이 돼서 역세권의 가치도 같이 군청구청역 주변에 개발이 된다고 보면 복합진행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 25만 인구에 대한 부분이 40만 인구까지 늘어날 수 있게끔 금청구에는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안산선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1호선을 타고서 광명까지 가서 KT라든가 또 이렇게 GTX를 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안산선이 지금 여기에서 화성에서부터 온다라고 보셨을 때 광명에서 한 번 들어오고 여기에 지금 현재 독산역까지 오고 여의도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화성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20분이면 움직일 수 있게끔 아주 최고속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한 주변 여건은 한참 개발이 되고 우리가 교통편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변신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일단은 신안산선 새로운 역사가 뚫리게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참 관심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발호자들 함께하고 있고요. 서울 서남북권에 그래서 요즘에 참 뜨고 있는 곳 금천구 독산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독산동에 새로 지어지는 이 오피스텔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1.5룸입니다. 1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도 대출이 70%까지 됩니다만 예상매매가는 2억 3,500입니다. 여기에 놓고서 전세를 놓고 해도 좋고 월세를 받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과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가 2억 3,500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참 전세를 예약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임대가가 2억 3,000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은 500이면 되시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은평구 가련동 다세대 주택은 6호선 구산역을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산역을 통해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도로교통망 또한 편리한데요. 내부순환로, 은평로, 증산로 등 도로망을 이용해 도심으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은평구의 학분도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가련동은 은평구에서 8학분이라고 불릴 정도의 우수한 학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택 인근에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들로 이렇게 우수한 학군들로 되어 있는데 여러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높은 가련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구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오제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먼저 파주 운정에서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의 개발 소식입니다. 2024년 본 노선이 개통된다면 서울 서북부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물론 강남 접근성이 향상돼 거주 수요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평구의 향후가 더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월드컵 대교의 개통입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월드컵 대교가 지난 9월 개통하면서 은평구의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는데요. 이로 인해 영등포, 여의도, 목동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은평구가 새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환경과 직주 근접 입지를 지냈으며 많은 호재가 기다리는 은평구 가련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은평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6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곳인데요. 은평구 가련동의 주택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개요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은평구는 GTX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찾아주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은평구라고 하면 불강동, 대도동, 역천동, 구산동, 가련동 이렇게 은평구입니다. 그중에 가련동이고요. 다세대입니다. 6호선의 부산역과 지금 3호선 은평역을 지금 현재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실상면적은 52.8입니다. 층수는 6층짜리인데 5층을 말씀을 드리며 투룸입니다. 거실, 화장실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에서 있고요. 인덕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중공은 2021년도 지금 10월달에 완공이 돼서 매매가는 2억 8,300입니다. 네,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보죠. 건물은 너무도 잘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아주 80% 이상이 우리가 다세대라고 하면 거의 한 50% 정도의 주차장 항보가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80%가 지금 현재 주차가 공간이 되어 있고요. 6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곳의 엘리베이터가 13인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이동할 수 있고 건물도 외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게 움직여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에 대한 부분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이 많은 건축을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모두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널찐떨찍하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데 거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또 내지는 룸이라든가 이 주방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주부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게끔 디귿자에 지금 현재 싱크대가 나져 있습니다. 수납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넓고 투 룸이 아닌 쓰리 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싱크대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살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넓어서 상하라시에 굉장히 시원하다고 볼 수가 있고 화장실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넓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뒤에 충분하게 무엇인가 또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 투 룸이긴 합니다만 투 룸이 모두 넓어서 창문도 양쪽으로 나여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주택은 창문에 룸이 하나가 있지만 이곳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은 또 내지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창문에 대한 부분도 채광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쓴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련동의 주택인데요. 무조건 신축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시면 널찍한 공간 안에 주방부터 세심한 구조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바로 보셨겠지만 주방부터 거실 그리고 욕실 공간까지도 널찍하게 빼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활하시기에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구성을 해놨다는 거 거기다가 옵션들도 든든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드렸고 잠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은평구 지금 살펴드리는 이 일대가 얼만큼 좋은 입지 여건과 앞으로의 호재를 품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은평구라고 하면 굉장히 연신내 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신내에서는 6호선, 3호선, GTX 노선이 가는 곳입니다. 이 GTX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곳의 주변이 개발과 입지 조건이 좋아졌는데 구산력입니다. 연신내역과 구산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숲세권으로서 상당히 살기에 적절하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2023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지요. GTX가 이용하면 앞으로 강남까지 10분이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월드컵 대교입니다. 우리가 한강다리가 많이 노져 있듯이 양화대교를 이용했거나 또 내지는 성산대교를 이용했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냥 직선 라인으로 쭉 오면 구산동입니다. 그 직선 라인으로 오면 지금 현재 가련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조건이 자동차로 이용했었을 때 내분수란 도로라든가 간병분노라든가 올림픽 도로를 타는 데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돼서 이곳에 출퇴근하는 데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은평구에는 모든 생활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여기는 또 병원이라 대학병, 큰 대학병원이 들어왔지요. 새롭게 쇼핑몰 들어와 있고요. 대형마트 들어와 있어서 모든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시내 나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다 움직여질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가련동은 숲세권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우리가 그 유명한 북한산이죠. 북한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크게 있습니다만 거기 차를 타지 않고 바로 옆에 앵봉산이라고 있거나 거북골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봉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둘레길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바로 옆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숲세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둘레길에서 체육공원까지 어우러져 있어서 우리가 체육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한 바퀴만 돌면 충분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가련동은 8학군과 같이 학구열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의 학군에 대한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의 학구열이 높아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학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기 학군에 대한 부분도 좋고요. 3기신도시죠. 우리가 3기신도시라고 하면 제일 빠른 곳이 여기 옆에 고향시입니다. 고향시의 창릉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이 어우러서 이곳이 개발이 되면 하나로 묶어져서 바로 경계입니다. 서운운과 또 가련동과 구산동과 지금 현재 연신내에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창릉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평수가 240만 평이 넘습니다. 너무너무도 큰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3만 8천 세대가 공급한다고 해서 된다면 어우러져서 같이 집값아 올라가고 GTX 올라옴으로 인해서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보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 6호선, 3호선, GTX 노선 이거를 타면서 여기에 또 신분당선이 삼성역까지 가거든요. 신분당선이 같이 어우러서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곳에 충분하게 교통망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부선 경전철까지 들어갑니다. 서부선 경전철 역시 2023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전철을 탄다면 지금 6호선에서부터 세절력이죠. 세절력에서부터 2호선, 5호선, 1호선, 4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승 노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통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갖춰지는 지역이고 출퇴근하는 데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보면 증산역에 또 내지는 여기에 방송사 은평구, 마포구에 접해져 있는 곳까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은평구에 소방타운이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는데 소방타운이 지금 현재 8만 7천 제곱미터라고 하면 거의 한 12,000평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동이 지금 몇 동이 들어가고 4개 동이 들어가면서 4개 동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곳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13개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은평구 가린동을 둘러싼 호재들이요. 잠깐 언급만 들어도 어? 그런 호재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놀라실 거예요. 방금 저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GTX 있죠? 3기 신도시 있습니다. 이런 개발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평구 이 지역이라는 거죠. 든든한 호재들까지 상세하게 챙겨봤고요. 그러면 입지역 호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 어떤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너무도 여기가 저렴하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내부가 거의 17평에 달할 수 있는 트름입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좋고요. 또 면적 넓음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재 자체도 굉장히 화이트톤이기는 합니다만 시원시원해서 살림하시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억 8,300입니다. 전세는 2억 7,300이고요. 실에서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2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작구 산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상도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숭실대 입구역으로 도보 약 1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인데요. 강남권과 직접 연결된 7호선인 만큼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상도동에 임대 수요도 풍부하죠? 네. 상도동은 지금 현재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흑석동 바로 옆에 있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계층에 있는 그런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학교들로 밀집되어 있죠. 대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에 중앙대학이라든가 숭실대라든가 또 내지는 총신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는 여기는 학생권과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22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임대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단풍길이 조성돼 계절의 정출을 느낄 수 있고요. 인근의 현충원도 위치에 둘레길을 걸으며 도심 속에서 산책과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도동의 개발 소식도 살펴볼까요? 먼저 상도동 일대는 주택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라 넘쳐나는 이주 수요를 감당할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는 2022년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약 4만 8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구청, 구의회, 보건소, 경찰서 등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완공된다면 상도동의 주거 환경은 한층 더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풍부한 녹지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발 오제의 수혜를 품고 있는 동작구 상도동의 5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호선 하인을 끼고 있는 곳인데 초역세권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개요는 여기 동작구 상도동은 강남과 용산과 마포와 여의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도동이거든요. 위치는 7호선의 숭질내역에서 도보로 1분입니다. 전역 면적이 59.50이고요. 실사역 면적이 72.72이고요. 쓰리룸입니다.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옵션이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2대이고요.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 2021년도 9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5억 9,500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은 지금 굉장히 강남의 역세권이거든요.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1층에는 필러티까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닷가 또 쓰리룸과 또 내지는 여기에 창문에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대한 부분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외관을 바라봤을 때 쪼개짐이 없기는 그런 멋스럽게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실이 넓지요. 거실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주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방에 대한 부분도 일반 우리가 그런 거가 아니고 이 주방은 싱크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고동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한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칼라를 새롭게 했고 수납공간에 대한 부분은 투톤으로 되어 있죠. 밑에는 고동색, 위에는 하이트가 되어 있고 창문도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양쪽으로 창문이 돼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두 개라고 했는데 안방과 거실에 대한 부분의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풀옵션까지도 말씀을 해드렸고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하죠. 건물의 특징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입지는 7호선 바로 앞에 1분도로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7호선에 대한 부분이 거의 강남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논현역에서 고속터미널을 통해서 숭실대, 상실대, 상승백까지 가는데 숭실대에서 1분 거리거든요. 바로 흑성 옆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호선, 9호선 모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2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7호선은 바로 역세권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지하철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흑석동 옆에 상도동이라는 이번 부분은 바로 옆에 국립현충원이 있어서 이곳에 지금 현재 숭세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국사봉이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이 산도 올라가면 한강과 또 내지는 국립현충원과 강남이 모두 보일 수 있게끔 국사봉이 있는데 이 국사봉은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운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한강도 지금 현재 간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또 내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의 흐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동, 동작구 상도동은 학군이 굉장히 좋고 학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도동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학교로 인해서 많이 있지만 자족형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흑서동이라든가 상도, 사당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굉장히 인접하기 좋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기 좋고요. 업무지구가 굉장히 있죠. 업무지구 용산 다리 하나만 지나면 노량진 대교죠.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 바로 하나만 지나면 이곳에서 빠르면 5분이고요. 조금 차량이 제칭되면 10분이면 용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차량이 밀리면 15분, 안 밀리면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의도라든가 또 여기에서 노량진이죠. 학원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과 또 가산지시설까지도 7호선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고 수요도 상당히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승백이에 지금 상도동이죠. 동작구에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이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인데 노량진이라든가 구청의 노량진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이 하나로 지금 들어와서 동작경찰서 내지는 구의회, 시의회, 교육청, 우체국 이런 부분이 하나로 묶어지거든요. 하면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1천 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이곳의 개발로 인한 주변 여건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상도동에는 이렇게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하도라든가 상도동에는 유난히 터널이 많습니다. 이 터널이 많은 걸 건너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답답하고 조금 현재 언덕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 새롭게 깎아서 또 내지는 지하도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많은 빠르게 편리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상도동에 지금 현재 동작구 상도동은 경전철이 지금 현재 진행동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있냐면 서울대학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서울대 정문에서부터 양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에서 노랑진역이라든가 장승백역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전철이 들어가거든요. 6호선이 만날 수 있는 이 경전철을 타면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모두 지금 7호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전철로 인한 환승하면 4통, 8달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동작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는 문화예술복합단지인데 이거는 사당역이거든요. 사당역에 이렇게 문화복합예술단지가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도 많이 지금 사당동에 또 내지는 예술문화단지 또 내지는 서리풀공원 여기에 또 장승백이에 지금 현재 행동복합타운 해서 이게 지금 새롭게 그동안의 구도심이 생신도시로 변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미래같이 충분하게 뜨는 그런 상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실까요? 가격은 쓰리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완전한 풀옵션입니다. 5억 9천 5백, 5억 8천 5백, 5억 7천 5백에서부터 5억 9천 5백까지 있습니다. 해서 지금 5억 6천 5백에 전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난 뒤에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www.알토마토.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시청자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